자 어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어떤 인사를 단행을 했느냐?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했어요. 국방부 장관의 김용연, 안보실장의 신원식 이렇게 두 사람을 안보라인에 전면 교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더라구요. 어제도 보니까 KBS, SBS, TV조선, 채널A, MBN, JTBC, MBC까지 이렇게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기리고 있는 이번 인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와 관련돼서 그럼 이제 민주당은 뭐라 그러는지 우리가 반응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 역시나 민주당이 민주당합니다. 네 욕부터 봐야 돼요 일단. 김용연 국방부 장관 지명의 제정신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김용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항명이다 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또 비판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인사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딜 보면 되겠습니까? 저쪽 언론들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제가 오늘 자 한겨레 경향신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겨레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의혹 김용연 홍범도 지우기 신원식 내부 재활용 안보라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국방부 장관의 임성군 구명 의혹 김용연 내정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겨레도 사설 쓸고 있고요. 더 나아가 경향신문도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와 관련돼가지고 저쪽 진영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저쪽 진영 반응을 봤을 때 이번 인사 그래도 잘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 인사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자 누구냐면요. 바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실제 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입장을 표명했대요. 신원식 김용연 급변안보정세의 적임자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을 모두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일을 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실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인사와 관련돼서 적임자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건 저는 잘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 두 사람을 안보라인에 두었는지.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다 군 장성 출신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육사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안보와 관련돼서 이 두 사람을 점령교체 했다라는 건 뭔가 의미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실제 언론들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북한 러시아 군사 밀약과 관련돼가지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것이다. 뭐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더 나아가 중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위해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장 주적이 누굽니까? 바로 북한 김정은입니다. 즉 이 북한 김정은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쪽같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를 이어나가야지만 실제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있고 북한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북 정책 이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번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는 8.15 광복절에 신통일 담론을 내놓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키워드가 뭐라고 나오느냐? 바로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통일 위전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8.15 경축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대부분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경축사를 했었어요. 실제 문재인 정권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반일 선동했던 게 바로 8.15 경축사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것? 통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 통일과 관련돼서 그동안의 비전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키워드를 통일의 가짐에 있어서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기준과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기준과 어떠한 가치로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를 하느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북한인권, 세 번째 비핵화입니다. 딱 봐도 뭡니까? 신규 여러분들 우리의 대북기조예요. 즉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더 나아가 새로운 통일 비전 제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자유, 인권, 평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넣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과 비핵화라는 얘기로써 이것을 새로운 통일론으로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언제? 바로 8.15 경축사 때. 저는 이런 기준 때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안보라인에 전면에 배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북기조와 관련돼서 특히 북한을 향한 자세에 관련돼가지고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어제 인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언론들이 조명을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크게 세 가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인권, 그리고 비핵화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뭐라 말할 수 있다고요? 바로 자유라는 가치, 인권이라는 가치,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를 담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제 이 두 사람을 안보라인에 전면에 배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이 내놓은 그 통일 담론, 크게 세 가지. 자유, 인권, 평화.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지켜야 돼요. 자유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도 지켜야 되고, 평화도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항상 얘기했던 게 뭡니까?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사라진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도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유, 인권, 평화입니다. 그 세 가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안보를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외교, 안보를 강화시켰고, 그와 관련돼서 외교적으로 정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놨었던 미국과의 관계,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놨었던 일본과의 관계,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놨었던 유럽과의 관계, 정말 많은 개선들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뭐 얻어냈습니까? 경제적인 성과까지 얻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우리가 정상화를 거듭했고, 성과를 얻어냈다면 이제 뭐를 더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돼요. 왜냐?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북한이란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정은이는 우리를 향해서 핵으로 위협을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정은이가 러시아와 밀약을 맺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오물풍선 보내잖아요. 이렇기 때문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는 우리 안보적인 측면에, 더 나아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건 그 기초는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바로 이 두 사람을 안보라인에 전면 배치한 거예요. 왜냐? 그 누구보다 가장 대북 강경파이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을 이어나감이 있어서 엄청 흔들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북한도 계속 흔들고 있고, 민주당도 계속 흔들고 있고, 좌파 진영이 계속 흔들잖아요. 심지어 언론사들도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북한과 관련돼서, 우리 안보와 관련돼서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대북 강경파를 앞장서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제 인사를 이어나갔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큰 그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미국 대선이 열립니다. 미국 대선이 열려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심은 많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사는 표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기조와 대북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이든 정부와 달리 다음 미국 정부는 대북 기조와 대북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린 뭘 가져가야 될까요? 기준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가져가야 돼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추진했었던 그 대북 정책, 대북 기조를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힘인 것이고, 그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국익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뭐하는 겁니까? 그와 관련돼서 실제 목소리 낼 수 있고, 지금까지 목소리 냈던 사람들을 저는 안보라인에 전면 배치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지금 당장 정은이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 보시는 것처럼 북한에 물난리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은이 지금 이거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인정 안 하면서 뻔뻔하게 굴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하느냐? 쇼를 하고 있습니다. 수재민 1만 5천여 명을 평양에 데려가 보육 교육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을 북한이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겉으론 이렇게 쇼를 하지만 실제 김정은의 속내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북한 주민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떠냐? 이 당시 김정은이가 뭐를 타고 갔냐면요. 최고급 수입차를 가져갔습니다. 얼마짜리? 2억 7천 9백만 원짜리. 실제 북한 주민들은 밥도 못 먹고 더 나아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집도 다 잃었는데 그런 가운데 김정은인 2억 7천 9백만 원짜리 벤츠 차량을 자신의 전용 열차에 싣고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이고 내가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수재민 1만 5천 명 데려다가 교육, 교육하겠다. 라고 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김정은의 정체에 대해서 누가 알려줘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북한 주민 한 명이 귀순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 엘리트층인 북한 외교군까지도 한국에 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정들을 윤석열 정부가 하나하나 알려줘야지만 실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북기조로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 외교까지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제 인선을 펼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띄엄띄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띄엄띄엄 인선을 바라보고 있고 실제 언론들도 띄엄띄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 인선은 큰 그림에 짜여진 인선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큰 그림? 대북기조와 관련된 큰 그림. 그리고 우리 대북정책과 관련된 큰 그림. 그리고 우리 안보적인 측면의 큰 그림. 그 그림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전해드린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최근에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물풍선을 알리고 있어요.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결국 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신경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자신들이 보냈는데 그 오물을 다시 받았답니다. 네 반송 받았대요. 실제 저번에 북한이 240개를 보냈습니다. 최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이에요. 그런데 10개만 남측으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230개는 다시 정은이 입으로 들어갔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우리에게 도발을 거듭하며 신경전을 벌이면서 오물풍선을 보냈지만 230개가 정은이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이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중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물풍선 보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흔들기 위한 겁니다. 뭘 흔들기 위한 것?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거예요. 어떤 것들 대북정책 대북기조를 흔들기 위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좌파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게 뭡니까? 바로 대북정책 대북기조예요. 마치 윤석열 정부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처럼 마치 윤석열 정부 때문에 지금의 외교적 안보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하는 게 저들의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의 북한의 문제, 지금의 외교 안보적인 문제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 말도 안 되는 외교정책 펼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북한 퍼주기 정책 펼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크각크각크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뭐한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바로 잡았던 겁니다. 그걸 바로 잡고 있으니까 어떤 겁니까? 그동안 정은이가 문재인한테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었어요. 문재인한테 삶은 소대가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받아 먹을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안 줘. 이러니까 정은이가 뭐하는 겁니까? 좀 줘. 제발 좀 줘. 라고 뭐하는 겁니까? 오물풍선 보내면서 계속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오물풍선을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좌파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격거리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언론들이 실제 비판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로 공격을 해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흔들리지를 말아야죠. 정은이가 신경전을 펼치더라도 정은이 오물풍선을 가지고 실제 좌파 진영에서 흔들더라도 이걸 흔들리지 않게 뚝심있게 대북정책을 이어나가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라는 가치가 있다고요. 더 나아가 그 자유라는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윤석열 중 앞으로 뭐 할 거라고요? 그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하는 겁니까? 어제 인선을 펼친 겁니다. 이렇게 인선을 펼치니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북한 주민만 아니라 북한의 엘리트층까지도 한국에 망명하고 기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더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더 일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가장 불안할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북한의 정은이가 될 것이고 더 불안할 사람들은 이런 북한의 정은이와 함께 동조를 했었던 우리 대한민국 내 간첩 세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이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